추석 당일인 오늘 0시 기준 대전과 세종, 충남에서는 2,56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. 대전에서는 1,003명이 확진됐는데, 하루 전보다 478명, 일주일 전보다 1,339명 줄었고, 지금까지 전체 대전 시민의 48.1%인 69만 5천여 명이 확진됐습니다. 세종은 287명, 충남 1,269명 등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졌고, 전국 신규 확진자는 2만 8천여 명으로 일요일 기준 9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